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저는 오늘 다육이 쇼핑하러 우리 동네로 이웃동네로 다니면서 아주 색감이 예쁜 다육이들을 데려왔어요 아 저도 요즘에 아주 핫한 깨진 화분 있잖아요 그것도 깨진 화분도 화분을 일부러 이렇게 갈아 가져왔고요 그것도 진짜 갈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거 갈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화분 가게에 갔더니 그 이렇게 기계에 하는 아저씨가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두 개 갈아 왔답니다 그래서 깨진 화분을 한번 심어 보려고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을 왕창 제가 오늘 질렀답니다 우리 다육이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봄이라 그런지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 봄꽃을 좀 데려왔고요 이름이 줄리앙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 세 가지를 데려왔어요 너무나 예쁘죠 꽃을 보고 힐링 힐링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사고 싶어 했던 팬지 팬지 데려왔어요 너무나 예쁘죠 팬지 그 다음에 이거는 웨스트 레인보예요 웨스트 레인보우도 많이 많이 사고 싶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저거 뉴엔의 진주하고 비슷해 가지고 요게 색감이 좀 더 이쁘더라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요것도 데려왔고요 요거는 요것도 예쁘죠 바이올렛 킨이에요 바이올렛 킨도 옛날부터 많이 많이 데려오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창철화라고 하는데 창철화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카라솔 하나 더 데려왔고요 레티지아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그 농장 사장님께서 이렇게 모둠으로 심으신 건데 제가 이 깨진 화분에 요걸 하나하나씩 심으면 모둠으로 심으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많이 많이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바나나 데려왔어요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집에다가 요런 데다가 요렇게 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바나나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예쁘겠죠 뒤에 요건 염자고 지난번에 레이소라테 했던 그거고요 아주 스킨답서스가 예쁘게 예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스킨답서스 요렇게 예쁘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 라울 베이비핑거 호야도 예쁘게 잘 밑으로 축축 처져가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군월간 청근장이에요 뭐 우리집에 다육이도 오늘 대강 보여드렸고요 오늘 몇시간에 걸쳐서 화분도 깨진 화분도 잘 갈아오고 깨진 화분에다가 심을 아이들과 또 저는 봄꽃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분갈이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펜지요 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요거 펜지는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거를 깨진 화분에 잘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웨스트 레인보우 너무나 예쁘죠 색감이 네 요거는 바이올렛킨 네 바이올렛킨도 데려왔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듬 신게 놨던 건데 요거를 이제 다 해체해서 제가 그 깨진 화분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창철화 철화도 하나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까라솔 까라솔 색감이 너무 이렇게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물이 틀고 겉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옛날에 데려왔던 것보다 조금 더 색감이 더 붉게 물이 들었네요 그 다음에 요거 레티지아도 너무 붉게 물이 잘 들어서 제가 요 레티지아 데려왔답니다 네 요거를 제가 두 개의 깨진 화분에 두 개의 데코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데려온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 힐링하시고 행복하게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